14.3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도 지네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이고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16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4, 5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레이트가 나와 있으니까 지네릭 파트에 나와 있으니까 응급은 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건 지금 학습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아마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 예습 기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다 이해를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개념은 상당히 고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급 과정 들어가서 중급 3년 차쯤이나 들어가서 이걸 다루게 될 거예요. 한 2년 정도 뒤에 다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트레이트 지네릭이 뭐냐 하는 건데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스트럭트에서 엠프티, 스트럭트 널 두 개 다 컨크리트 타입입니다. 컨크리트 타입 그리고 난 카피어블이죠 당연히. 스트럭트니까죠. 그리고 트레이트 지네릭 오블티에서 트레이트는 트레이트인데 이렇게 지네릭이 들어가 있는 트레이트예요. 혹시 트레이트를 아직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16장부터 먼저 보시고 16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와서 이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에피소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녹화 내놓을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 가니까 그래서 다블티 이렇게 지네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트 펑션을 증의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임플멘테이션을 이렇게 해놨어요. 임플멘테이션 자체가 지네릭입니다. 그래서 tu 두 개의 지네릭이 있고 그런 다음에 t가 들어가고 u가 들어가고 여기 u가 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u가 주어 is a subject 그리고 t가 is a complement 보충어예요. 영어의 구조에서 공부했던 주어, 동사, 보충어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 그리고 동사, 다블 드롭, 보충어, t 이렇게 됩니다. svc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시면은 엠프티는 엠프티, null은 nul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엠프티 불러와서 넣은 겁니다. 데이터 타입, 엠프티, 스트럭트 타입이죠. 위에 있는 영어습이, 영어습을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엠프티가 주어가 되고 다블 드롭이 동사가 되고 보충어로서 null이 들어간 겁니다. s, v, c. 혹시 아직 영어의 구조 수업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영어의 구조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프로그래밍이든 뭐든 모든 기본은 영어의 구조에서 비롯돼 있어요. 어떤 언어든 간에. 그죠? 그래서 중등 2년차 정도에 있나요? 아마 중등 3년차도 아니고 어디서 읽는지 볼까요? 초급 3년차에 영문법 기초 있고 그리고 중등 1년차에 영어의 구조 있고 중등 2년차에 영문법 특강 그리고 영어의 구조 이렇게 있죠. 뭐 좋기는 밑에 있는 영수학도 같이 영수 통합 알지브라 일레이에서 영수학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시간이 좀 여의치 않으면 초급 3년차에 영어의 기초 그리고 중급 1년차에 있는 영어의 구조 이 두 개만이라도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하루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폴치 코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실력도 물론 당연히 넓어요. 그래서 empty double drop 해서 얘가 u가 되고 그리고 double drop이 trait 메소드가 되고 그리고 null이 t가 되고 이런 구조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뭔지 볼까요? 얘는 지금 현재 self를 그대로 value로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또 받고 있죠. 얘의 타입은 t입니다. 그렇죠? 둘 다 value로 받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건 없지만은 이미 받았다는 데서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블럭이 끝나면서 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메모리에서 드랍 되죠. 그랬잖아요. 왜냐니까 이 데이터들은 non-copyable type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에서 드랍 되니까 메모리에서 그냥 얘 두 개를 만들었다가 드랍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 시키는 역할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재밌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empty하고 null을 다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드랍 된 것이라고 l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 잘못 잘못 잘못했네요. carb은 아니라 cd hello carb은 런 알겠습니다. 이 두 개를 주석으로 처리한 경우와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차이점 이렇게 나갈게요. 밸류 used here after move 됐죠. 밸류 used here after move 이미 드랍된 것들을 왜 부르느냐 라는 메시지에요. 고맙습니다.